그래서 좀 기시감이 들었어요 아까 그 2014년도에 야권에서 상당히 나왔던 논란 중에 하나가 싸가지 없는 진보라는 책을 아마 기억하실까요 강릉만 교수님 강릉은 교수가 써서 사실 그 이 진보 진령에서 이 싸가지라는 것이 싹수의 사투리고 또 요즘은 정치적인 용어로는 자유들시는 도덕적 우위에 있으면서 남을 아주 깔보는 그런 태도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진보가 여러 번 선거에서 지우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반성문으로 놓은 것이 싸가지 없는 진보였고 그 반성문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2016년 당시 민주당 총선 공천에서 그때 이 문재인 대표가 백의 종군하면서 대타로 왔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소위 말해 싸가지 논란에 휩싸였던 의원들부터 쳐내면서 국민들이 민주당이 바뀌었다는 생각에서 지지를 하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때 정청래 의원도 공천을 못 받았죠 그렇죠. 대표적인 1번으로 날아갔었는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결국은 내년 총선도요 결국 누가 싸가지가 있느냐를 보고 아마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오늘 뭔가 조치가 나왔지만 국민의 눈 높이에서 봤을 때는 아주 상당히 부족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 2014년 때의 교훈을 바탕으로서 2016년대 때 선거 혁명을 이뤘던 그때의 교훈을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